원달러 환율이 20원 이상 급락하며 1,200원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번 하락은 지난 2017년 1월 5일 이후 3년 2개월 만에 가장 큰 폭입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보다 20원 내린 달러당 1,193원 70전을 나타냈습니다. 이날 환율은 8원 70전 내린 1,205원으로 출발한 뒤 하락폭을 키워나갔습니다. 오전 11시 30분 환율이 1,200원 아래로 내려갔고 이후 하락폭은 더욱 커졌습니다. 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 따른 경제 둔화 우려로 세계 각국의 부양책이 쏟아질 것이란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